엄마네는 엄마네 부부를 보자 하니까 엄마네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다 엄마 덕으로 살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엄마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악착같이도 살고 독하게도 살고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주님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를 막 의욕적으로 하고 그러지를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엄마가 하니까 저절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마음자랑만 하듯이 착해 욕심도 없어 젊었을 때도 욕심도 없어 한량 아닌 한량이야 어디 가서 주태배기처럼 이러는 한량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허허실실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 엄마가 천불이고 만불이지 엄마가 아저씨하고 살면서 그런데 엄마 고집으로 이렇게 지켜오고 해왔다 그 소리가 나오고 엄마는 작년 고비를 참 잘 넘기셨다 그 소리가 나와 작년에 엄마가 작년에 엄마가 사고수가 됐던 몸이 아프든지 그랬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집안에 올 들어와서 또 상문도 비치고 상문이 비치는데 그 상문자락에 또 누가 또 간단 소리가 나와요 올해 또 간다 소리가 나오고 또 여기 대주님으로 봤을 때 건강이 안 좋아 얼굴이 점점 시커매져 그래요 안 그래요 치움을 아직은 안 그러는데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좋아요 화요일날 지금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아놨어요 내가 암 때문에? 암 검사하려고? 아니 당뇨가 있어요 당뇨 그러는데 이제 당관리를 계속 하는데도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한번 검진을 해보려고 당을 당연히 검진은 해보셔야 되고 얼굴이 이제 점점 까맣게 되고 아저씨가 그러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철든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철든다 근데 이제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서 철들어서 조금 엄마 좀 덜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또 아파서 엄마가 또 아빠 병치료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건강이 당뇨가 돼서 어떤 합병증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엄마가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더 많이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아빠는 놀면은 놀면은 그냥 심심하잖아 그렇죠? 놀면 심심하고 놀면 몸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움짓거리고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내년에 가서는 아빠가 쉬어간다 소리가 나와요 좀 쉬어간다 겨울부터 좀 쉬어간다는 격이 되고 또 엄마로 봤을 때는 엄마는 그래도 강단이 있어요 엄마는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지켜가려고 많이 엄마가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떤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원칙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사주고 사주도 높아요 그래서 엄마가 옛날로 치면은 공부를 했으면은 또 남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주에요 엄마 사주가 그런 사주를 갖고 계세요 근데 엄마한테 문서가 비치기는 해 문서가 비치기는 하는데 근데 이 집에 상문에 걸려있는 것 때문에 엄마가 엄마가 그 상문에 걸려서 조금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뭐가 이렇게 착착착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를 않아요 엄마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도 엄마가 내가 뭐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잘 맞아 떨어져 왔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맞아 떨어져 왔다고 근데 지금은 뭔가 생각이 복잡해요 네 맞아요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그쵸? 이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잘못 들으면 무겁고 이거를 놔야 될까 들고 가야 될까 엄마가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 입장에 엄마가 그러니까 답답해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답답하다고 엄마가 남편도 있고 다 뭐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다 하지만 엄마는 뭐가 됐든 나를 지켜주는 거는 금전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야 그렇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는 돈이 나 생각해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어 그렇죠 나이 먹으니까 응 나이 먹어도 자식 생각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엄마는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거야 엄마가 이 생각 저 생각에 뭐 뭐 뭐 뭐 뭐